네 안녕하십니까 골다컴 편집장 알테미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경기였죠. 맨체스탄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을 3대2로 꺾으면서 FA컵 16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맨유와 리버풀은 사실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맞붙었는데 그때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5골이나 주고받으면서 난타적 끝에 맨유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 선제골은 리버풀이 먼저 잡아가면서 샐라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곧바로 그린유드 선수의 동전골을 맨유가 터뜨리면서 1대1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고요. 후반 초반에는 마커스 레시포드의 2대1로 앞서가는 득점을 통해서 맨유가 또 리드를 잡았지만 역시 리버풀에는 샐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샐라 선수의 정말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 경기의 백미는 후반 33분에 나옵니다. 까바린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후반 교체로 투입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직접 키커로 나섰는데 이게 정말 골대 구성을 정말 옆그물을 그대로 관통하는 그런 정말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3대2 다시 앞서가는 골을 맨체스터 유나이티가 터뜨렸고요. 이 골 이후에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경기는 3대2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금 맨유 입단한 후에 2020년 2월이었죠. 그 이후에 정말 이날 경기까지 28골을 득점을 했는데 이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맨유 자체가 이제 그렇게 경기력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사실 경기 내내 후방 빌드업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이제 살라의 두 번째 골은 후방 빌드업에서 나온 실수 맥와이어 선수가 전방으로 전방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중원지역으로 내준 볼을 까바린 선수가 또 놓치면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내줬고 이게 바로 침투 패스로 이어져서 셀라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졌던 그런 또 불안한 모습도 보였는데 그렇지만 그런 불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네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에는 정말 재빠르게 또 공격 전개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와 전방에 있던 까바린 선수의 정말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서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 리그 경기와 패턴이 비슷했어요. 리버풀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으면은 좀 맨유가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는 비슷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을 뽑자면 맨유가 그렇게 내려서지만은 않고 좀 더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그런 역습에 이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것이 조금 지난주와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제 페라덴테스의 이제 프리킥 골에 대한 비결이 밝혀졌어요. 네 솔셜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훈련이 끝나고 페라덴테스는 45분 동안 프리킥 연습을 했다라고 밝혔고 워낙 이제 연습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찬스만 온다면 한 골 넣어줄 거라고 확신했다. 라면서 기뻐했네요. 그리고 페라덴테스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프리킥 골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사실 오늘 프리킥 차기 전에 가바닝 선수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키퍼 옆으로 굉장히 강하게 때려라. 이런 조언을 했고 그대로 했더니 바로 골로 들어갔다. 라면서 가바닝 선수의 조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네요. 한편 맨유는 이날 승리로 FA컵에서 리버풀을 10번이나 꺾으면서 FA컵에서 리버풀에 대한 천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한 팀이 특정 팀을 상대로 10번이나 FA컵에서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한 것은 통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리버풀이 에버튼을 상대로 FA컵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기록인데 이는 무려 12번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리버풀, 에버튼, 리버풀과 맨유 이런 라이벌 관계, 이런 또 오래된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천적과 천적 관계도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맨유가 리버풀을 꺾고 FA컵 16강전에 올랐다는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